아 근데 형 이거 준하 형 형이 잡은 펜션으로 지금 가는 거야 펜션이죠? 오늘도 혹시 방이 있나요? 저희가 인원이요? 집 70명 집 70명? 아 잘 때는 나눠서 쓰는 건 상관없는데요 게임도 하고 가라고 아니,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결정권은 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셀피 guy 결정권 Punkte가 아니야 결정권자шь 지금 오라고 hand? 너무 بد라고 안 하신 거 아니죠? 안 하신 거 같아요 사장님 그럼 저희가 누가 가서 한번 보고요 아 알겠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시네 그러니까 나한테 더 화나셨던데 60명이 다 지내셨는데 리얼은 2년 전가? 내가 잡았어 힘도 든든데 그냥 라면 같은 거 간단하게 어떠세요? 형 물놀이 하고 나서는 라면 낫죠 그럴 때는 기가 막히죠 라면 라면 먹는 게 아니라 모든 저 원래 여행은 라면 아니에요? 아니요 원래 라면 가자 이래야 여행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저기 얘들아 이제 라면을 사갈까요? 네 라면 사갈까요? 사야죠 오케이 내가 들어가 사올게 형님 뭐 좀 센스 있게 사와 알아서 올게요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장님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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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인데 넌 몇 명이야? 15명 그러면 10개는 넘게 그래야지 비빔면 좀 사야 돼 비빔면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치 참치을 넣어? 진짜 참치랑 라면에다 참치를 넣어? 참치랑 꽁찔이 너무 많이 줄이야 진짜 라면에다 꽁찔이 넣는다고? 아 장난 아니에요 너무 많은데? 진짜 예술이 좋아 어 예술이야 그래서 너때만 상처는 사고 상처는 사고 돌멩이는 비빔면에 넘어가고 선생님 이거까지 얻나요? 20분 만에 20분 만에 참치 야! 이거 아냐아냐 사장님 어딥니까? 아 여기 저쪽으로 여기 많이 오셔 여기 밤이라서 아 여기가 뭐 어우 넓고 좋네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아 여기 근데 물 사왔어? 물? 물? 뭐 사... 물 샀어요? 탄산수 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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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사는데? 물? 아니 그거 말고 생수를 사야지 물 나오잖아 물 아까 생각한 산수였는데 잠깐만 아 생수 안 사는 거 진짜 히트다 히트야? 히트 아니 생수를 형 사... 히트 주나 씨 진짜 히트다 어떻게 와 생수를 안 사 거의 7만원 이제 썼거든요 근데 물을 안 사왔어 그러게 음료수 맛이 작다 아니 너도 같이 내렸잖아 저도 그런 생각 못 했어요 아 이건 이해할 수가 없다 야 라면 세기밖에 없었잖아 야 라면 또 없어? 거짓말 라면 엄청 많이 해놨어 라면 세기밖에 없는데? 아니야 라면 없는데 라면 없는데 어디 갔어 뭐 아래 있어? 야 안 갖고 온 거 아니야? 없어요 야 라면 없잖아 라면 라면 봉투 세 개밖에 없었어요 설마 설마 뭔 소리야 나는 야 안 갖고 온 거 아니야? 아 우린 일단 히트야 라면 어디다 뒀어요? 난 모르지 나는 계산하고 나왔지 라면을 어디 그래가지고 라면을 열 개 사고 그걸 안 갖고 오는 게 이건 왜 굴뱅이야 꽁치는 왜 가지고 오냐고 꽁치는 생수는 안 사오고 지금 탄산수는 안 갖고 오냐고 지금 우리 울놈해가지고 얼마나 배고픈데요 아 이건 좀 너무 그랬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놓고요 하나씩 넣읍시다 네? 이렇게 해서 참치도 있고 나오는 사람이 하나씩 고르기도 오 좋다 좋다 아 그렇게 할까요? 네 이거 어쩔으면 이렇게 놓고요 이걸 굴려서 건드리고 먹는 거예요 이거 어때요? 아 진짜 진짜 저 선생님 엠티 안 와보셨죠? 대학을 안 갔는데 어떻게 엠티 가요? 엠티는 안 가버렸잖아 아니 근데 왜 우리가 펜션 주의라고 가시는 거 우리 학생들끼리 놀아요 아 아저씨 지금 가시면 안 가는데 엠티 주인이 일부러 껴 있는 거 같아 귀찮은데 잠깐만요 속으로 나는 지능이었어 아니 유발이 총 가진 세래요 여기다 이 우리 학생이 누구한테 학생이 이걸 쓰고 아니 아니 그 바지 아저씨가 왜 이렇게 따라왔어 엠티 이 모자 쓰고 엠티가 못 가요? 수업 안 했어요 어려 보일라고요? 그러면은 이걸로 하기로 했네 뭐요? 여기다 라면 비빔면 참치 딱 하나씩만 가져갈 수 있는 거 같아 딱 하나씩만 아 김치 꽁치 아니 꽁치는 뭐 아주 꽁치를 대체 하나 형이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뺑뺑 자 이거 하시고 라면 플러스 김치 젓가락 아니 젓가락 하나 배워요 아니 굶고 자는 거죠 슈퍼에 가서 라면 가져올게요 진짜? 와 슈퍼행 슈퍼행 제가 먼저 합니까 형님 큰형님이시니까 먼저 하시고 네 자 자 자 어차피 뭐 슈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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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기다릴게요 여러분 아침에 슈퍼 입고 왔잖아요 슈퍼행 이거 슈퍼행 또 나오면 어떻게 같이 하는 거야? 두 번째 형님 같이 가야죠 아 그러네 이번엔 일곱 명이 다 슈퍼행이 나오면 슈퍼행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자 준비 뭐 하는 거야? 일곱 명 다 나오면 진짜 잠깐만요 해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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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골뱅이 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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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골뱅이 골뱅이 좋아하는데 골뱅이만 골뱅이 좋아하는데 빈석이 골뱅이만 먹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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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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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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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는데 슈퍼 어? 그렇지 뭐가 남을 부르셔 아잇 아잇 야 우리 비빔면이 제일 좋네 지금 부르면 참치 비빔면 비빔면 아잇 나네 진짜 좋아한다 뺏어오기 원해 뺏어오기 맞다 슈퍼다 어? 광이다 꽁 오케이 야 야 너 꽁치꽁 먹어야 돼 꽁친다 먹어야 돼 꽁치 이거는 무랑 콜라보도 안 돼 야 이거 야 쌔꽁치 대박이다 야 비빔면 야 야 야 저 남은 게 참치하고 비빔면이 하나 또 있네요 네 한 번씩 또 해야죠 자 그러면 도전하실 분이요 도전 좋습니다 저도요 저도 이번엔 어린애부터 도전하실 분들은 자기 거 다 내놓으셔야 돼요 네 저도 걸고 하겠습니다 이게 괜찮나? 걷다 보니까 저기요 명수 형은 걸기가 없으니까 그냥 다녀오시면 되고요 왜 없어요? 뭐요? 그건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선생님 이건 안 됩니다 다시 와요 일단 선생님 먼저 할게요 네 아 진짜 15번 꽁치 너무 배꼽자 꼽자 꽁치, 꽁치, 털었는데. 털었네, 털었네. 도라이가 도라. 저기, 다시 또 저래. 한 번 더 해야지. 이거 재밌네. 모든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야, 뭐야, 슈퍼헤이. 슈퍼헤이. 뺏어오기. 뺏어오기로 이제 해야 돼. 참, 최! 이제 커서 없어. 상도 깔이야, 이제. 뺏어오기로 돌려달라고. 내가 섹취를 좋아해요. 15년 전부터 미쳐. 진짜 딱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네? 이걸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어? 야, 이거 춥고 다시 보시고. 이제 끝이에요, 꽁치 걸어라. 제발. 제발 꽁치 걸어라. 골뱅이다. 골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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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진짜 리얼로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지금 먹어, 지금. 지금 먹어. 통조림 매니아다. 통조림 매니아다. 한 통영, 한 통영. 한 통영, 한 통영. 재석아, 나 밤늦은 어두운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데 지금 어떻게 가냐. 아, 초행길인데 어떻게. 4백해지는 있어요. 아, 문자라고 하라고? 그럼. 그러면 우리 게임을 또 해서 한 명만 갑시다. 나 2종이야, 2종. 나 좀.. 1종 못해, 2종이라서. 1종 누구 있어요, 1종? 저 1종. 저 2종. 2종이면 안 되고. 나도 2종 못하고. 그럼 내가, 형제인데. 아니, 내가. 꽁치 좀 바꾸는 거 갔다와면 되잖아, 이거. 무슨. 내가 알아서. 오늘만에 하와서 한 번 봐요, 형. 그러면 저 준하영이 갔다 오면 되니까. 준하영이 같이. 내가 할게 하는 거야. 아, 이거 또 내가 갔다와. 생수처럼. 샤워, 샤워. 온전 안 깼지? 지금 재면? 글쎄. 전화 봐요. 끝났다, 형. 왔다, 우리 형 왔다. 야, 너희만 재밌으면 어떡하냐. 야, 너희만 재밌으면 어떡하냐. 야, 라면 안 먹을래, 12시야? 12시야, 형. 아니, 너 게임 알았어, 오랫시간이 그러면. 아니, 라면 안 먹을 거냐고. 게임 알았어. 야, 야, 야. 시간 있다, 시간 있어. 야, 게임 하려면 임요한이 불러? 왜 자꾸 게임을 해, 여기서. 임요한이는 이 게임이 아니야. 아니, 그럼 홍지들 부르든가. 왜 게임을 해, 여기서. 야, 쌤. 야, 양쌤 그만해, 이제. 정기 뽑아버리기 전에. 그만해. 우리 압담했어. 우리 압담했어. 우리 압수 온 것 같아. 그만하라. 그만하라고 그랬지. 오분만 왔냐. 가나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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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아니, 왜 그랬지, 형? 너 홍지한테 오해 나왔어? 아니, 지금. 곧바로 했죠? 아, 진짜. 명수 형이 TV에서 뽑았는데, TV에서 뽑았는데. 뭐라고? 살아있는데, 살아있는데. 끌게요, 끌게요. 끌려고. 아, 아쉽다. 찍는다고. 둘이서 한 사람 먹으면 되잖아. 내가 할게. 이거 상 내리라고. 재석이 형! 내려, 내려, 내려. 성질이 왜 이렇게 두려워요? 아, 참나. 나이 먹었으니까. 야. 그만 좀, 빨리 주자. 어, 웬일이야, 명수 형. 아, 상 준비해. 지금 몇 시야? 지금 몹시 응분. 서울시 여러분. 우리 좀 한 상 먹어봐요, 한 상. 야, 한 상. 야. 야, 한 상 들어봐. 네, 형. 게임 좀 해. 그만하고. 야. 이거 밑에 패드, 매트. 야, 근데 그 친구야. 아, 매트요. 아, 매트요. 아, 컸잖아요. 아, 비슷한 제 친구래서 한 번 해. 야. 고수도 한 번 치자. 고수도 한 번 치자. 야, 고수도 한 번 치자. 야. 아니, 형 무슨. 지금 소주만 안 먹었지, 지금 거기서. 쌤. 쌤, 재밌는 얘기 좀 해봐. 쌤. 예. 쌤, 호주 얘기 좀 해봐. 예? 아니, 여기 골뱅이 까놓은 거 있잖아, 이거. 야. 야. 아니, 잠깐. 한 명은 계속 나를. 정신 없어요, 지금. 야, 근데 재민이, 재민이 있다잉. 어? 히트다잉. 히트야. 아니, 골뱅이 까놓은 거 있는데, 새 거 또. 새 거 먹고 싶어서 그래. 새 거, 싱싱한 거. 형, 엠티를 조금씩 보지 않을까. 새 거, 싱싱한 거 골뱅이 먹고 싶어서 까서 왜 안 돼? 아니, 싱싱한 거 먹고 싶다고. 아저씨, 너무 시끄럽다, 진짜. 야, 우리. 아니, 왜 이렇게. 야, 불 좀 세게 해. 스트롱 몰라, 스트롱. 스트롱. 스트롱, 베리 스트롱. 루이 암 스트롱. 아, 우리 형들 진짜 아재 됐어요. 그냥 아재야, 여기. 자, 사진을 한번 찍읍시다. 다 나오게. 하나, 둘, 셋. où... 오! 무슨OD partition. 그다음에, 뭐야... 한번더, 한번더. 맛있는데. 가자, Let's go! 깔칼하게.. 와서 깔 Windows pope이션. 와와와와. 오지üf, 두 분 깔아야지. 앉으세요.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렇게 안 불어야 돼, 안 불어야 돼. 그냥... 여러분, 여러분 부셨잖아요. 해, 먹어 줘 줘 줘 줘. 야, 하야, 먹어라. 우측이야, 먹어라. 맛있겠다. 맛있다, 맛있지? 다음 분이요, 다음 분. 와, 빨리. 자, 먹겠습니다. 야, 역시 엠티는 라면이야. 라면 먹고 뭐 할 거야? 게임해야 돼요. 우리 또 무덤 게임 채널로 만났어. 게임 채널로 만났어. 게임 채널로 만났어. 맛있지?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요. 그래. 아, 같이 먹으니까 맛있다. 자, 그러면 또 게임 안 할 거지? 예, 또 게임을 해야죠. 설거지하기. 아, 근데 진짜. 그럼 일단 이거를 좀 치웁시다. 양말도 빵꾸나고 했으니까. 아, 맛있었어. 부가가 제일 많이 났어. 맛있어, 맛있어. 어, 맛있어. 어, 재석이 하느라 만족해. 빨리 불러. 야, 조심하세요. 이거 게임을 통해서 해요, 형. 야. 잠깐만, 뭘 그러니? 네? 아, 이걸. 이걸 게임을 통해서 해요. 아, 그러면 이거 어때? 마지막으로. 진짜 대박 게임이야. 야, 또 해. 다 정리하는 거? 왜, 왜, 왜. 너 한 게임 앞에서 너 진짜 상 주겠다. 한국 게임 앞에서. 형, 이거는 진짜 형들 물어붙일걸? 준비빵. 어디? 야, 다 물어봐. 집에 가느냐, 여기 남은 애. 와우! 와우! 진짜! 와우! 와우, 진짜 안 돼. 남은 애! 남은 애! 안 돼, 안 돼! 와우, 진짜 이씨다. 야, 몰입 히트야, 이거. 히트지? 와, 닥쳐야 돼. 일단은. 와, 대박. 공검해가지고 이거 되겠어? 여기에 남아. 와우! 하하하하! 여러분. 남은 사람 동생. 아니다.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운이 없던 사람부터 해야 돼요. 아, 남을 거 같아. 마지막이잖아요. 이걸로 우리가 오늘 진짜 여행 다 합니다. 자, 집에 가느냐, 남느냐. 진짜 재밌다. 엠티는 여깁니다. 엠티장 나오게 좀 하고. 엠티. 그리고 슈퍼에. 슈퍼. 슈퍼에 갔다가 다시 이리 오셔야 돼요. 아, 그게 최악이야, 진짜. 그거 그냥 치크. 치크 오기? 예. 치크 오기. 자, 그러면. 여러분. 아니, 근데 지금. 내가 일어났으니까 너랑 공동 MC 같아. 전혀 아니야, 형. 진짜. 너한테 키즈 크롬 사장님 같아, 형. 하하하하하하하하 난 사파리, 사파리. 하하하하하하 사파리에서. 예. 출발합니다. 맨 먼저. 우리 명수 형님. 자, 박영 씨 한 번 나오세요. 아, 너무 떨려. 나. 갑니다. 오, 오, 오. 됐어. 자, 집에 가는지. 자, 집에 가는지. 제발. 제발. 슈퍼엘은 대박이다. 이거 MTJ? 슈퍼엘 대박이다. 슈퍼엘 대박이다. 슈퍼엘 대박이다. 슈퍼엘 대박이다. 슈퍼엘 대박이다. 또 가는 거. 슈퍼엘 대박이다. 또 가는 거. 슈퍼엘 대박이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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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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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쟁이 집니다. 57이야, 57이야. 이거야, 빨리 이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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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은 정준하 형. 네. 자, 준하 형. 준하 형. 준하 형 주현이 형이에요. 준하 형 오늘 안 소리 질러.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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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준하 씨. 예. 집으로. 야. 여기 켜봐. 하하하하 여기 켜봐. 아, 집으로 가져올 거예요. 자, 57이. 57이. 아, 정말. 야, 57이도 집, 집, 집. 슈퍼. 야, 이겐. 야, 이겐. 집, 집. 집, 집. 집이. 야, 집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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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100쪽은 안되. 야. 야, 100쪽은 안되. 야, Ella. 네. 야, 진짜. 야, 이게 너무, 너무 Gest hoş. 야, 샘도 볏, 나의 영어를 배우게. 아. i won. all ing Hom. i want to go 홈. no. no. i want to on ing niin. 막. 어,prü카 싸. Without a Mira saying. 신형, look. 아이씨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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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영어하고 있네 아이씨 나 집에 가득층이 얄매한데 이런게 없어가지고 제발 슈퍼 재수없게 시끌려라 야이씨 야이씨 눈도 없네 짜증나게 진짜 세수 오무셨어 지금 야 집이야 우리와 오지 안나오는거네 자 다음 와 못붙였어 못붙였어 제발 제발 엠디다 엠디 엠디 엠디다 엠디 엠디 어 집이다 오케이 됐어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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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았어요 걸려 걸려 걸렸다 걸렸다 뭐야 뭐야 물었다 물었다 슈퍼야? 슈퍼가 될 수 없게 오 진짜야? 오 진짜야? 엠텔 슈퍼 아이씨 슈퍼 아이씨 형 1등이니까 저도 갈 수 있어 두 분은 설거지하고 계시고요 저는 슈퍼에 갑니다 감사합니다.